자, 1시간 15분 남았습니다. 아, 그 얘기 좀 하지 마요. 아, 뭐 참. 쫄리게. 정환이 형 약간 예민하시네. 아, 쫄리게. 문어, 문어. 문어. 제가 해야 되는 거죠? 네. 근데 술술 다 떠넘기는 것 같아. 아, 이거 봐. 매운 것만 나 시키고. 두 분, 두 분 많이 시키는 것 같아. 정환이 형, 저 오징어, 오징어 해 주면 안 돼요? 네? 오징어? 오징어 뭐예요? 가보지 뭐. 두 마리 막. 거치만 맡겨주세요. 맡겨달라고요? 네. 3, 2, 1. 아, 이게 진짜 총이었으면. 빡! 그걸 빨리 해야 돼, 지금. 자,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시즌2에서 보자. 배달에서 먹힐까 시즌2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를 나를 좀 알려줘. 나도 그냥 손이라도 더 돌 수가 있잖아. 그냥 마셔도 돼요, 동그랗게. 네. 잘해,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, 잘해. 좀 비건하네, 우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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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뭘, 뭘. 잠깐만. 아, 거기다 올려놔 닫혀야 되니까. 여기에서 놓고 여기를 이제 행주로 올리면 될 것 같아. 이렇게 행주 말고. 이거. 오, 이거. 야, 이걸로 해보자. 불이 너무 가까워서 여기가. 여기다 올려봐봐. 너무 덥나? 세 장 남았는데 구워버릴까요? 네. 네 장이네. 그럼 하나씩 먹을까요? 네. 시작하시죠. 세윤이 배고픈데 구워줘야지. 치킨. 구워줄게. 아, 대박. 정한이 형 최고다, 진짜. 내가 구워줄게. 맛있게. 와우. 진짜로. 이게 딱. 음. 잘 드시네. 안녕하세요. 빵. 빵 더 가꾸면 돼요. 더 있어요. 뭐하는지. 사과 함께. 안녕히 계세요. 네이 fortunate. 예수도 со는 잘 어울리며いる. 둘이 다 왔어요. 다 됐고. 옆바로 육아가 있어서요. 또 하루가 세골이. 겨울이 흘리기. 매일 숙 incur여서요. 예수도 안전하고요. 성적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turkey야. 너무 예쁘다. 먼저 잡아먹는 cultiv임. 아주 예쁘게 그 밑으로. 잘못된다고 해요. 감사합니다.